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빛과 그림자가 IPTV와 OTT를 통해 개봉됐습니다 영화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 유튜브에 연재되었던 자체 제작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의 추가 촬영부를 더해 만든 것으로 정부 부처가 장편영화를 자체에 제작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 직원들이 단역으로 출연했고 직접 연출과 촬영 편집까지 참여했습니다 영화는 IPTV 3개사와 OTT 4개사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